아니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정말 건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몸에 약점이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그분이 신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사람만큼 건강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부추겨주고 운동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생활까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지식과 열망이 함께 포함되어 져야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보수 중요하죠.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어렵고 또 위탁기관이라든지 봉사기관은 그냥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일했던 한 15년 전쯤에는요. 보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미 벌써 90년대,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경기의 어떤 그런 부응 때문에 이쪽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래에 뜨는 직업으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전에 그 타임즈에 나왔었는데 미래에 뜨는 사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웰빙이었습니다. 트레이너는 웰빙의 정상 한 가운데에 있는 직업입니다. 건강하게 해주는 그 삶 자체를 만들어주는 저희들이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분야도 미래에 뜨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죠. 원자력, 수력, 화력 하지만 신체 에너지도 에너지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동력을 이끌어내는 그 에너지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이 직업만큼은 미래에 뜨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환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수면, 건강한 생활, 그리고 건강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한 환경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웰빙은 저희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통해서 저희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곳곳에 나가면 햄버거, 피자, 여러 가지 많은 패스트푸드점들이 정말 체인과 프랜차이를 통해서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은 지금 살이 찌고 있고 비만은 우리나라의 식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성장할수록 저희들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조적이지만 이 트레이너의 어떤 길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보실만 하죠?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규배의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평균 초봉일 경우에는 1,500만 원 1년에 또는 1,8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초봉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경력을 가지게 되면요. 사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그리고 멤버십 또는 연회원제 클럽일 경우에는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인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3,6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요. 연봉은 1.5배 정도 상승합니다. 한 4,000만 원 정도에서 5,000만 원까지 큰 기업일 경우가 가능하고요. 대략 10년 정도 근무한 경우에 기업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이상 정도의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멤버십 클럽일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형성된 것이 바로 트레이너와 트레이너 매니저들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죠. 물론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고객의 오는 인원에 따라서 인컴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월급이 많게는 월 1,000만 원. 말하자면 연봉이 1억 정도 이상을 호가하는 정도의 트레이너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죠. 여러분, 남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나도 한편으로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나는 건강하지 못했어. 나는 어렸을 때 늘 애들한테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또 세상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희망이 있는 분들 다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관은요. 사설기관이 국내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건 해외건 어느 자격증이건 기본적인 단계는 언어와 문화가 될 뿐 거의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직업을 한번 도전해보셔서 정말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또 우리 이웃과 또 오시는 모든 고객들과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에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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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